안녕하세요 라라이시입니다 왼쪽 날개는 살아있네 러더 날개는 그냥 복제할게요 좋았어 서버만 복제가 안되었네요 그냥 시간을 돌릴게요 AI 인공지능을 활용해봅시다 아 잠깐 타임 타임 이거지 서버까지 복제가 되었네요 여러분도 연습해보세요 튼튼해 튼튼해 엘리베이터 날개도 빠르게 복제로 복제 쿨타임이 안왔네 힌지를 본딩합니다 부품 한개를 붙일 때 실수를 피하려면 늦게 경화되는 본드를 사용합니다 이 방식은 실제 전투기와 가깝지만 무겁네요 움직이게 할 링키지를 던져줍니다 그렇지 잘 버티겠죠 복제 쿨타임이 돌아왔네요 사진을 찍어주고 AI 편집으로 영역을 잡아줍니다 생성된 날개를 대칭시키고 딱 맞네요 던져줍니다 캬 이 맛이지 아 서버선을 연결 안했네요 맨날 뜯다 붙였다 언제 이륙할래 에헤이 살려는 드릴게 하아 납땜은 그냥 튕겨줄게요 별것 없죠 메인 추력팬 전원선도 해제합니다 조심히 살아있네 사실 러더는 생략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서버 2개 러더 서버 2개 서버선을 연장해 봅시다 마이크로 서버선은 두껍지 않습니다 얇은 두께의 선을 재단해주고 아 그냥 던질게요 아직도 납땜을 하시나요 던지기 스킬을 배워보세요 수축투브를 활용하면 선정리가 편합니다 안으로 넣어주고 반대편으로 빼줍니다 선을 넣을 공간을 만들고 라이터로 고정시켜줍니다 수축투브를 빼주면 서버선이 딸려옵니다 어린이는 따라하지 마세요 고정시켜줍니다 저거는 뭐요? 어? 야야야야야야야야야! 어휴 새께만 주면 안돼 사슬 만져라 어우 사슬 사슬 만지면 안돼 이거 사슬 만져야돼 에일러론 손도 동체 밖으로 빼줍니다 이 채널은 PCB웨이에서 제작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기본부터 고급 PCB, 플렉서블, 어셈블리, SMD 스탠설 등 풍부하며 다양한 출력 방식의 3D 프린팅을 지원합니다 복잡한 구조물도 척적 만들 수 있으니 여러분의 창작품을 주문해보세요 이제 동체 최종 결합만 남았습니다 생의 첫 동체라 무거운 듯 보이지만 이 모든 과정에서 많은 걸 배운 것 같습니다 마무리 본딩을 해봅니다 내 이럴 줄 알았다 F-35 C형 날개도 결합해 봅시다 또 납뜸인가 그냥 던질게요 오늘 좀 되나? 과감하게 붙여줍시다 동작 체크 튼튼할까요? 반대편 날개는 그냥 복제할게요 카메라에 담아주고 뒤집어줍니다 날개 영역만 분리해주고 시공간을 초월시켜줍니다 참 쉽죠? 시간 없으니 그냥 던질게요 고생했다 자 드디어 동체가 완성되었습니다 선 정리가 제일 쉽죠? 좋았어 비행기 거치대를 만들어 봅시다 나무 막대에 마크를 한 뒤 던져줍니다 깔끔해 깔끔해 이음새를 설치해주고 너무 빨랐나? 현기증 난다 빨리빨리 던지기라도 해야 구독을 누르겠지 접촉면은 문풍지로 마무리합니다 점점 무거워집니다 크리얼리티 케이트 프로 콤보를 협찬받았습니다 바디가 아주 견고하고 300도 노즐에 멀티 컬러도 가능합니다 이쁘다 이뻐 공기필터 챔버 히팅 32기가 룸에 와이파이 랜선 RFID 와... 박힌 돌을 빼주고 굴러온 돌을 놓아줍니다 오토 레벨링은 기본이고 온도와 습도가 보여지는 멀티 컬러 초고속 프린팅을 타임랩스로 와... 크리얼리티 케이트 프로 최고입니다 원래 파란색이 아니라고요? 은색이었어? 배터리 3개를 포함한 총목에는? 이게 뭐라고 거의 5년을 매달렸는지 5.2kg? 쳐볼까? 자 출력준비 과연 뜰까요? 이륙할 수 있게 힘이 되어주세요 당신의 멤버십과 슈퍼댄스 세상 최고십니다 오이구 인간아 아니 왜? 위에 더 위에 여기? 어 그쯤에 오이구 인간아 오이구 인간아 오이구 인간아 오이구 인간아 오이구 인간아 오이구 인간아 오이 distributor